김영준의 남미 투어 정말 잘할 거라고 보고요. 형준아 화이팅! 사랑해! 안녕! 힙! 오늘 콘서트의 주인공자 우주 대스타인 김영준씨의 동생 기범입니다. 형의 콘서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응원하게 된 건 저도 처음인데요. 너무 감회가 새롭고 사실은 그 자리에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다음 기회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 몫까지 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마음속에 모든 무대를 담아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형과 함께 뵐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. 형아 화이팅!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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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